이제 올해 한 5월달이나 올해 이제 먹을 마늘, 마늘 밭이에요. 우리 식구가 이제 1년 내내 먹을 마늘, 우리 식구하고 우리 며느리한테 줄 마늘 밭이에요. 여기는 이제 양파밭이에요. 올해도 자색 양파도 심고 일반 양파도 심었는데 여기도 이거 아마 자색 양파 심은 곳인가봐요. 잘 자르고 있어요. 여긴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에 양파가 잘 돼요. 그리고 이제 저쪽은 오늘 백김치, 백김치 잡채 하려고 이제 여기는 염소 안 뜯기면 되니까 신선한 걸로 봄동을 백김치 잡채에다 쓸 거 이제 뜯어 갈 거예요.